이제 같이 투견도박을 하고 하던 서울 양반들, 어대 양반들 부터 해서 어느 날부터 쉽게 씹기 시작합니다. 안 되니까 민족적인 감정까지 약간씩 자각을 해가면서도 할 게 없어서 애놈들께 이어갖고 그럼 저거는 할 게 없어서 독일께 이어갖고 미국에서 섞어갖고 해가 나오나 중국계까지 섞었는데요. 더 우수한 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실험적인 그게 강합니다. 누구나 호기심이 강하죠. 근데 그게 그걸 숨기는 사람하고 이거는 혈통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섞어놓고 섞은 거 아닙니다. 믹스 아닙니다. 하는 그게 문제지. 걔들은 또 그렇게 브리딩이 돼서 발전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여기 애들이 우수하다 보니까 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엉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90년대 중반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왜곡되어 이야기합니다. 비하에서 하는 이야기가 미란계라는 용어도 비하에서 저것들 밑에 밑에 있는 놈들 그렇게 갖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막 PD수집에도 나오고 나이가 하나. 그렇지. 그래서 완전히 뭐 그쪽 사람들은 막 투견나오는 사람들은 알고 봤더만 도사판 뭐 핏불판이 아니고 이쪽에 보니까 뭐 진돗개로 사암을 시키는데 완전히 뭐 엉망이더라. 그게 이제 와전이 되면서 아 내부터 이건 아니다. 그 판을 떠나야 되겠다. 99년도에 96년도 정도부터 좀 하게 가다가 99년도에 이거 내가 아무리 내가 정이 많이 가는 판이지만은 벗어나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내 의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 부경회를 만들 때 그거하고 또 달라지고 또 금경에서 하는 이야기도 당신들 당신이 당신이 발기한 사람이고 그런까지 내용을 다 알더라고 뭐 검사하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자 당신들 객지로 당기니까 원정이고 도박하니까 도박이고 자 그중에 반응 깡패니까 폭력이고 단체로 당기니까 다 아니고 뭐 할 말이 없는거지 뭐 그리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바뀌는 시점이니까 내부터 그걸 안해야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개 키우기도 싫었고 그때는 얼마 전에 18살에 죽은 불이라는 놈이 그때 강아지였습니다. 요만한 강아지인데 그 놈 하나 나눠 놓고 전라도 친구들한테 어제 친구들한테 내가 강아지를 큰 개부터 싹 다 갈라 죽게 됩니다. 싹 다 나이 드는 개들만 몇 마리나 그 놈이 한 마리 죽으면 또 뭐 초상치 해야 되고 그게 그렇게 14년을 지내왔는데 내가 우리 어른님께서 도사균을 좋아하고 도사균을 키워 어릴 때부터 그게 많으니까 내가 나이가 좀 더 들기 전에 도사균을 한 마리 키우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 마당에는 불이라는 그 놈이 한 마리만 남아 있을 텐데 도사균을 한 마리 키우고 싶어서 우리 동네이고 형님한테 차동지 형님이라고 동지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는 여사로 생각했는데 제가 도사 키우겠나 저는 또 다른 견종을 좋아하는데 형님 쌈 안해도 좋습니다. 투견헬들 중에 멋진 놈 있으면 강아지 한 마리만 좀 소개 좀 해주이소. 한 3년을 쫄았어. 자기는 형님 왜 안해줬습니까? 난 니가 꼭 도사균 꼭 키우다 생각 안 했다. 좀 키우다가 니 말 줄 알았다 하더라고. 도사균을 키우게 되면서 내가 진투판을 떠난 지 14년 14년째 되는 해에 지금으로 8년 전인가 7년 전인가 8년 전이네 도사균을 한 마리 키우게 되는데 그놈이 카페에다 자주 올리고 하는 니카온입니다. 지금 9살인데 네, 니카온. 5개월 땐간 강아지를 한 마리 동지 형님이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그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그때 나는 인터넷 이런 것도 몰랐고 개관련 카페가 있는지도 몰라 누가 이야기 하더라고 스마트폰을 바꿔가고 형님은 개사진 짓고 개조하는 분이 요새는 카페도 있고 뭐 하더라고 도사는 도사 카페가 있고 진독교는 진독교 카페 아, 그랬나? 스마트폰 하면 다 되나? 난 PC도 할 줄 모르는데 다 됩니다 하더라고 스마트폰을 샀어 진짜로 며칠 하루 이틀 쯤 보니까 다 되더라고 카페는 어떻게 들어가라고 어떻게 하니깐 전투견 한국 도사견 동호회 카는데 있더라고 그 들어갔어 근데 회원 등급이 내가 일반 회원 니까 주요 동영상도 못 보고 뭐 안되더라고 운영자니 저 잘하겠습니다 등급 좀 시키 주이소 뭐 하루 이틀 매일 쫄게 된거지 그래 처음 내가 하고 통화를 하게 된 친구가 지금 우리 카페도는 중국하고 외국에 일본에 도사견도 수출하고 하는 모작입니다 저거 10대 때 19살 때가 20살때 아니 스물, 한두살 됐겠네 저하고도 옛날에 통화하고 지금 서른 몇 살이니까 근 10년 안되어 갑니까 그래 이리저리 이야기하는데 모작하고 하면서 통화를 하고 지관자 선배님 호칭을 어떻게 해야되냐 뭐 행품도 좀 그렇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선배니까 선배라 하면 안되겠느냐 이러면서 친하게 자주 통화도 하고 지내고 이러면서 니까원한테 신경쓰고 우리 부리고 나면 집에 엄마 하나 아들이 챙기고 이렇게 두 마리만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가 이제 내를 알게 되니까 서울에도 진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알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 이거라 주님이 다 알라 다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 선배님 진투 관련 카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런게 있느냐고 무슨 카페냐 성풍견 연맹이 있더라고 이러면 우리가 진입이 함수로 들어가게 된거지 들어가서 우리끼리 하는 말은 코가 만발이란게 딱 들어가보니까 이건 말도 안되더라고 얼토망토 안하는 카드라라 아 이런걸 보고 내 나름대로 내 청춘이 그 그 판에서 내가 다 갔는데 18살 때 같은 36살 때 같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게 아니다 역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점점점 깊이 빠져가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더라고 그러면서 사회 분위기나 뭐 어떤걸 생각했을때 이 진투 역시 고치에 도사견센터 갔다 오기 전에는 자 우리가 음성적으로 엄지에서 가면 된다 어차피 거기서 생겨난거고 우리끼리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치 도사견센터에 딱 가보니까 그러나 토요일인데 관광객들 학생들부터 휴왕여행이 오나보다 수천 명이 있어 투견장애는 열몇명 숙리명 안 들어와 그래서 느낀게 투견의 종주국이라는 나라도 그러는데 이 진투를 다시 우리끼리라도 뭐 투견으로 활용한다는건 안된다 어떻게라면 이 종자들이 이 단점도 많지만 이렇게 우수한걸 가지고 있는 이 종자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옛날에 진투들을 데리고 산에 운동화로 사냥하러 생긴게 운동화로 다니면서 느끼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90년대 초반에 강원도 양양으로 간 내가 보내준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놈이 돼지 사냥을 하고 그놈 새끼들이 또 돼지 사냥을 하고 그분이 우리 사냥판에서는 웬만한 분들 제가 좀 든 분들은 다 알겁니다 유경작 하면 김경진 씨라는 분인데 우리집에도 왔다갔다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그때는 몰랐지 한참 지나가 20년이 지나가지고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다 돌아더라구요 사냥패로 전화하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유해조축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놈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입수하면서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좀 공격적으로 우리 진투가 미흡하지만 좀 이야기도 하고 동호인들끼리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투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게 되고 자 엄지에서 우리 양지로 나간다 과거의 부분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엄지에서 양지로 한국진투 몇 개나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투견에서 유해조축을 하는 몇견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잘 됩니까 난 그거 난 내 입장에서는 자 사냥한다는 분들이 누가 있으면 그 사람 속은 뒷문제고 잘 봐주셔서 캐야되고 개 한마리 자기 키워보겠다 하면 어쩌든지 캐야되고 개는 지키고 싶지만 사냥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브리딩을 할 때는 투견으로서 강한 개를 브리딩했지 사냥개로 브리딩한 게 아니고 사냥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또 또 배신이랄까 마음 아픈 것도 많이 겪었고 이라면서라 그게 세월이 3년 4년 5년 6년 이래가니까 올해 6년되나 시작했으니까 구분이 되더라구요 어떻게 가야될지 어떻게 가야될지 많은 과정을 지나오면서 어느정도 선이 잡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브리딩부터 이래가는 안 된다 강하다고 돼지 잡는 게 아니고 약하다고 못 잡는 게 아니고 적절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그게 이제 생기고 또 우리 진투루가 입도 야물고 광성이면서 들이대는 그것도 있지만 또 그 의외로 분별력이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자꾸 이래 하면 충분히 충분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본격적으로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우리 사냥하는 데서 우리가 무리 사냥보다는 수준이 높게 보는 게 단속적으로 크는 거 아닙니까 진투루의 성격상 무리 사냥하다가 아무데나 수태지한테 들어가 바치 중용보다는 자연스럽게 한두 놈이 쉽게 안 들어가고 딱 홀딩만 시켜 놓으면 총과 결국 뭐 잡는 건데 그게 이제 최종목 그게 가장 수준은 없다 그것도 알게 되고 우리 진투가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지더라고 목표가 그러면서 요즘 앞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걔를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견종 자기 출입견종 우선이지 그렇죠 진투가 아무리 장점이 많다 하더라도 그 장점을 그분들한테 다 사려주려고 해갖고 안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 늦게 한발 늦게 가도 진투인들 안에서 농지가 없으면 농지도 하나 사고 위에서 허가도 내고 총기 민호도 내갖고 미흡하지만은 한발 두발 나가는 그게 맞지 타견종을 주종을 하는 분들한테는 어려우니까 부탁을 할 뿐이지 그리고 내 개를 내가 제일 잘 알지 남이 잘 알지 못하고 그렇죠 제가 형님 외람된 말씀인데 사냥꾼들하고 만나보면 제가 처음 사냥한테 개를 선물한 사람이 올해 나이 70이 넘었어요 90 넘은 사람하고도 20년 넘게 같이 해왔는데 그 70이 넘었다고 해서 개를 잘 아는게 아니고 저한테 개를 줄 때는 자기가 40년을 브리징 했지만 자네가 브리징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브리징 쪽에 더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계속 개가 저한테 옮겨 거든요 어느 일정 어떤 그걸 끝까지는 다 비슷하게 가지만 그걸 뛰어넘을 하면 뭐 비유를 하자면 똑같지는 안 하겠지만 네 그리고 진짜로 그분이 40마리씩 너를 키우던 걸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옆장에서 개를 확인하고 다 정리하고 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자기 개죠 근데 제가 브리징 한 걸 다시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훈련에 있어서도 사냥꾼들이 사냥을 잘하지만 전문 훈련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에 노하우에 하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 개를 맞추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개가 안 따라오면 포기가 되는 개가 많더라고요 어쩔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네 맞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훈련소처럼 다양한 개를 훈련해 보거나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장소가 있는게 아니고 실전을 뛰어야 되니까 자기가 뛰는 그 실전에 맞게끔 따라오지 못하면 할 수 없이 낙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투가 됐든 다른 개가 됐든 이 개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훈련을 시키기 보다는 내한테 못 따라오면 나쁜 개가 되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알나보니까 내가 진투뿐 아니다 기대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고 또 의외로 또 그런걸 이해하는 타견종 애호가들을 만날 때는 또 마음 한구석에 그런게 풀리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엉뚱결과 엉뚱이야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많죠 보면은 내놓고 떼어놓고 말 못하고 말 못하죠 좀 뭐라 그럴까 맺히는게 조금 조금은 있습니다 진투 자체가 그런데 모든 개가 장단점이 있지만 진투라는게 투견을 하다가 사냥개로 왔기 때문에 가두개는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금도 개념적으로 어떤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게 세월이 진돗개로가 투견하던 시절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돌아오면서 하이브리드의 시대로 갑니다 기주견이 섞이고 피풀이 섞이고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2000년대에 오면서 완전히 엉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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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고 엉망이 되면서 이거는 뭐 아니 대부분의 원로들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도 그럼 주름개로 가고 진투로 하고 피풀 키우지 도사 키우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부터 안 맞고 그냥 피풀 키워라 도사 키워라 심두개보다는 불테리의 색깔이 더 강한게 들어가고 이 개가 피풀을 잡고 도사를 잡을 줄 알고 우리 캐한가 아니다 그런 추기력에서 북령만큼이나 미국 개가 일본 개가 강하다 그걸 우리가 적을 부수겠다 그런 저거 개고 우리는 우리 색깔대로 요걸 가지고 출발했고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본 개들은 브리딩을 잘한다고 순종이라고 하는데 일본 개도 우리하고 똑같은 역사를 지나오면서 개가 발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의 견종표준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쇼라인과 수렴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주의 백호주의자들하고는 또 다른데 단일민족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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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서 도고 몽골에서 도고 다미족인데 모험하게 다 적기 가지고 오늘날에 현대 한국인들이 성립이 됐는데 그건 자꾸 한쪽으로만 보는 그게 있고 그러라고 혈통관계라는 거는 보면 아는데 짧은 진도의 역사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간도 무시할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의 것으로 봐야 되는데 벌써 45,6년 반세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본은 그게 돈이 되고 문화가 되고 자원이 되는 걸 아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지금 서로 씹기 바쁘니까 멘불리 이러니하게도 토동계를 한다는 그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희한한 사람들 유행에 따라서 희한한 사람들 오만 거짓말 다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진투를 싣고 또 일본계만 들어간 거 아니다 오만 거 다 들어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만들기 쉬우면 지금 일본계 가지고 진도께 만든다고 그런 걸 이제는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이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그래 하는 그 양반들이 결국은 뒷구멍에서 엉덩짓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냐 형님 동물보호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값은 두수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걸려서 사람이 거기에 매진해서 깊이 빠지던 시절이 이제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개를 다시 돈을 투자해서 만들기는 지금 시작에도 어렵다고 이런게 있는데 토종계하는 몇몇 그 부류의 사람들 그 과반수 정도 될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감히 일본계를 대적하겠다 일본계를 잡겠다 자 진도께로서 모습이나 품성이나 모든게에서 잡겠다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구멍 심는 진투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진투인들이 내놔 놓고 일본계는 이미 우리는 냉정하게 뭐 다른 이야기들 해사면 속으로 웃습니다 솔직히 시국구를 우리가 모르는 것 같으면 웃지를 못하지 시국구 사냥개 뭐 하면 쳐다도 안봅니다 왜 이미 그 수준을 아니까 그러고 시국구가 정상적으로 내놓을 만큼 하려면 그건 시국구 아닙니다 이미 챙긴것부터 수려페리라고 또 그렇지 수려페리라고 있죠 자기들은 마른 수려페리를 하지만 전혀 다른게 체형부터 다르고 우리는 그냥 봐도 체형이 다르죠 수려페리라는 그것을 맞춰서 우리는 대적하자 할 것 같으면 우리도 40년 50년 수레벨이 있죠 그러면 투견도 있고 수레벨도 있는거죠 오면 투견에서 양지로 나왔으니까 그 진투도 아마 투견이 지금도 법적으로 하자고 스포츠징 개념을 갖고 있다 이러면 나는 진돗개가 베이스가 된 몰로서스 기가 눕은 놈 기성놈이 귀를 눕은 놈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브리드 중에서 그 저 저 틈새라는게 2-30kg 대 피플보다는 평균적으로 약간 크고 도사개보다는 약간 작은 그러면 피플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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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을 수가 있다 충분합니다 그런 시절 같으면 나는 거기에 올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죠 그게 아니니까 틀어낸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는 시코쿠 수레벨이라고 가지고 오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진돗개는 사람이 진투로 인정을 못하냐 저는 저게 참 그런 부분이 과도개라고 보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하나 우리는 이제 입증시켜야 되는 부분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가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겠구나 그냥 그냥 자부심 하나 가지고 고집 하나로 이야기하는게 아니겠구나 훨씬 우수하구나 좀 있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사냥개들 외에 단일 견종으로서는 라이카가 대체인데 충분히 1,20년 안에는 라이카를 대적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왜 또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지형에는 러시아 쪽 이거 평원지대하고는 다르니까 충분히 우리가 저는 한 10년 10년이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 기력이 떨어질 무렵 되면 충분히 라이카를 대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리딩을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이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도 순위보다는 훨씬 수립에서 뛰어난 걸 보여줘야 되는 그렇지 그냥 우리가 하이브리드 같으면 능력만 보여주면 되는게 우리는 하나의 단일 견종 순수 견종으로 믹서겐의 꼬리패를 띄고 싶다는 그걸 정했으니까 모양도 같아야 되고 긴숭도 같아야 되고 까다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모습을 기누부도 좋고 서양계로 가도 좋고 도사균처럼 아무데로 가도 좋다고 하는건 모르지만 우리는 한국적이어야 되고 품성 자체부터 하는 집부터 수립 성능이 뛰어나야 되고 어디다 다니면서 안뚜뎌마야 되고 해야 될게 갖춰야 될게 갖춰야 될게 그런데 지금 진돗개 같은 경우에요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10년 후면요 라이카도 지금 아주 많은 자원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다양한 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10년 뒤면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라이카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브리더의 능력이에요 사냥꾼의 자질이 아니고 브리더의 능력이에요 라이카하는 분들도 라이카가 벌써 돌은 지도 벌써 90년대 돌았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고 또 거기에 또 심취 정도가 아니고 그게 어떤 모든 그걸 다 바쳐서 올인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라이카는 라이카대로 한국 지형에 맞는 걸 발전할 겁니다 예 제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진투라고 진투만 표현하는게 아니고 한국 도사 K 도사 지금은 한국 라이카라는 소리를 잘 아직은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 후면 지금은 계속 수입했다고 해서 대우를 받는 시점이죠 원산진은 거기지만 앞에 한국 이들 한국 라이카라 근데 제가 자꾸 라이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토종계나 하이브리드 하이브드라고 해서 다 좋은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들하고 움직임을 봤을 때 떨어지는 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다양하니까 근데 브리드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양꾼이 많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써서 한국 지형에 맞는 라이카가 10년 뒤에는 정말 한국 라이카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백번 쥐당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브리드는 브리딩을 하고 사냥꾼은 사냥을 하고 근데 브리딩을 하는 브리드가 사냥을 모르면 안 돼요 다 알아야지 전문적인 사냥꾼보다는 몰라도 되지만 전문적인 부분이 구분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공급을 하고 체계화 되는게 아니고 사냥꾼이 번식도 하고 번식하는 양반이 또 사냥도 하고 이렇게 한계가 있죠 또 마리수도 많이 못 키우고 시간도 바쁘고 직업도 있고 최근에는 또 법적으로 얼토당 타는 법으로 마리수 제한을 둬버리고 여러가지 제한을 두니까 앞으로 앞으로 힘든 것도 앞으로 앞으로 힘든 것도 많겠지만 구조조정이 되듯이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근데 형님 이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브리드가 너무 모르는게 많아요 제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천분의 일도 안 됩니다 브리딩이나 개의 특성에 당했어요 왜냐 말해주고 싶어도 너무 우리 명품님께서 지금 노골줄이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유튜브가 대세라니까 근데 알려주고 싶은게 천가지 만가지가 돼도 자꾸 줄이게 돼요 형님 한꺼번에 하지마고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는 입장인데 형님 이렇게 하면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할 때도 이런저런 편견을 미루고 지금 오는 사장계가 없으니까 운동하다가 돼지를 만났다 그 영상 한 번으로 잘못하면 미래를 듣고 이것저것 구설수에 오르고 실제로는 밀입이 아닌데 운동 중에 물 물었다 그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투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라이카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요 근데 진돗개 자체도 전에는 진돗개 키운 사람들이 사냥을 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매니아들이 진돗개를 사서 사냥을 했지 전부 집구석에 앉아서 지진돗개 사냥 잘한다는데 사양도 안해요 근데 메리아들은 그 말을 듣고 진짜 사서 사냥을 해보니까 안되는 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진돗개 키우 사람도 사양을 좀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진돗개가 알게 모르게 믹스가 되든 순열로 가든 분명히 10년 뒤에는 발전을 할 겁니다 아 그건 당연하냐 그러라고 진돗개는 진돗개로서 벌써 발전을 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단체에 등록이 돼 있고 인증을 받는 개니까 표준이 있단 말입니다 한가리 사람들이 진돗개를 하게 되면 진돗개는 엉망이든 진돗개는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죠 진투에 대한 정보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진돗개는 더 맑아집니다 맞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분리가 돼야죠 진돗개는 진돗개는 진돗개에서 시작됐지만 이미 표준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 진돗개하고 비교하려고 하면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바로 짜라는 이유가 진돗개가 능력이 뛰어나든 못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진투에 못했는데 가타부타 함부로 평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라이카가 됐든 진투가 됐든 진돗개가 됐든 제가 키우는 단성개가 됐든 쉴 수가 없어요 가야되는 목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되도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고 우리는 진짜 브리딩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떤 목적이 다르더라도 성부를 위해서 브리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아무리 좋은 개가 나와도 백도가 있잖아요 또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게 그렇지 그래서 원단을 둬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우리가 말로만 자부하는 게 아니고 막말로 전체상 걸고 도박을 했던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노하우나 그런 기술은 어떤 견종을 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수준이 높습니다 내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걸 사냥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사냥도 좀 알아야 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지금 4,5년 동안 산을 타면서 입노로 차 몰고 안 댕겨서 걸어 댕기지 차 몰고 댕겨서 되는 게 아니고 발이 불을 트도록 혼자서 걸어 댕기고 이말맞다나 선생개가 있나 뭐가 있나 어떤 분들이 개 한 마리 보내준다 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개그를 발전을 위해서요 진돗개가 됐든 진투가 됐든 라이카가 됐든 솔직히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브리더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말도 꺼내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말하니까 흉내 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섭성 번식을 하세요 섭성 번식을 사냥개는 섭성 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돗개다 순열로 간다 진투도 하면 외형도 중요하고 섭성도 중요해서 더 어렵겠지만 섭성을 놓치면 안되고 하이브리드나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더 섭성 번식을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냥개를 떠나서 두 개를 떠나서 다 개입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사냥꾼들 중에는 그 섭성 번식이라는게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걸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그게 어떤 용어로 특정 용어로 설명하니까 경험이 많은 분들도 무슨 소리냐 헷갈릴 수도 있고 자기 또 섭에 젖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좋은 쪽으로 보면 또 그런 분들을 소통이 유튜브의 역할을 아까 전에 하다가 많은 유튜브가 대체라는게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에는 지금 텔레비스테로 달고 나니까 해견방송도 방송국이 맺겨야 되더라고 유튜브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수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이 없다고 이런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죠 멍멍이 사람 좀 뿔이라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말해서 그러니까 역할이 중요한 거라 솔직히 말해서 훈련사가 됐든 사냥꾼이 됐든 제가 몇 마디만 버텨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브리딩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는데 그런걸 하나하나 방송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게 무슨 말인지 형님 말 안해도 아시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배우면 배우면 되고 발전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름대로 경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20년 하다보면 지난해나 몇 년 차이 같으면 다 똑같아 지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나는 오래 했고 너는 늦게 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뻔한 이야기도 인정 안 할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걸 이해하면 되는거죠 대학 교수가 뭐 집보다 나이 많은거라면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경험이 많아서 그거는 근데 저희가 이제 잠깐 인터뷰 나온 90먹은 할아버지도 뭐라고 하냐면 박사장이 브리더기 때문에 브리딩을 하면 그 개를 만들 수 있을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70먹는 사람도 그래서 개를 준건데 90먹은 사람도 그래서 개를 준거고 근데 그런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걸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모르니까 못보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일리 다 이야기하고 일리 다 가르치면 나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말을 해주기도 내가 이걸 돈도 안받고 공짜로 가르쳐주는건데 가르쳐줘야되는 이런 생각들 때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굳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물어봐서 대답해주도 자기 개에 대한 평은 뭐 안좋다고 해보면 다 엉뚱소리가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기집애도 아니고 삐기고 삐기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이런 말도 합니다 개꾼 친구들은 또 뭘 하냐면 돈 받고 가르쳐줘야 될 세미나 해야 될 그런 내용을 말라고 가르쳐주려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렵게 한다는게 아니고 유튜브 방송 시작했으니까 좀 더 같은 값이면 더 좋은 내용 더 발전된 모습 그렇게 가야되고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정말 애견단체나 개인이나 잘못된 게 지적도 해가면서 좋은 이야기 위주로 이런게 있다고 알려주고 다양하게 그리고 또 방송에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전문가들 초빙해서 전문가들 입을 통해서 치료는 수의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수의사들도 천차만별이겠지만 공신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주변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께 이야기도 사장군들이 경력이 오래되고 늦고 빨리 출발하고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나는건 아니고 그분이 얼마만큼 경험하고 얼마만큼 느끼고 있고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는 그게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야지 그리고 사냥꾼들도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하는 사냥꾼들 좀 유명한 사냥꾼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런 분들도 많고 또 근데 오픈되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고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런 분들도 일일이 발품 팔아서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하고도 연락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입에 오르는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당연하고 방송에서 제가 말은 다 못하지만 밤새도록 앉아서 이야기할 수 없는 진투의 정의 진투는 진도계에서 출발했다 투견을 하기 위해서 블리딩 처음에는 그냥 진도섬에서 가져와서 하다가 블리딩 하기 싫어했다 하이브리드 시대로 넘어가서 오늘날까지 왔고 2010년도 전후를 해서 이 개들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클럽을 만들고 외국에 새로운 견종 생기는데 다 안 그랬습니까? 마니아들이 클럽을 만들고 쇠가 커지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합니까? 어디에서 인정합니까? 개개인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지 그거는 세월이 말을 해줄 것이고 우리는 나아가는 방향이 지금 중형견 이상 키우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과거처럼 부엄이 일어난다 이거 뭐 푼돈의 목숨을 한 마리 분양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 개들이 명명을 유지하면서 한국교로 정착하면서 외국에도 한국에 이런 견종이 있다 진도계에서 개량된 개다 그러면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풍산계 쪽 토종계 쪽에서 우리 정부로 가져가라 이거지 우리가 쇠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장난치면 안됩니다 진투부 피해서 강승이니 뭐니 그러면서 진도계니 풍산계니 풍산계도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진도계판 만큼 시끄러운 판이 풍산계 아닙니까? 더 시끄럽게 판이 작지만 한 가지 자부하는 것은 사이카에 제가 활동한 지 한 3년이 안될건데 처음 들어가니까 희한한 개들이 올라오더라고 지금은 그런 개들이 왜 사람들이 안 믿어 이거 진도 닮았네 안 믿어 이제는 영 초보자들이 안 닮으면 그분들이 양심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피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어떤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고 나면은 우리가 외국에 유수한 견종들하고 같이 자 비교도 해 볼 수 있고 우리는 개량 견종이니까 새로운 견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탈피할 건 탈피하고 그런 불이 색깔을 입힐긴 입히고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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